설정 오 깔았어 모드 로스트 체력 보이는 모드 깔았다 드디어 백만년 만에 깔았다 홀리 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겠는데 어 근데 문제는 바로 체력이 안보이는 저주 그쯤 되면 장난하자는거 같다 모두 확인하고 싶지 하지마 나이스 장아로 비방 아이씨 할권 한판만 하고 잘하시지 시작하자마자 황금상자에서 염인사 재원이 질렀다 난 할거 다했다 오 예스 어떻게 약했지 오 또 아이템 아이자 오오오 배웅진이 아이자그러면 이거 약간 귀하거든 아이자 해볼생각은 없는데 나는 이제 유튜브 보면서 아이템 조금 외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렵다 아니 이거 솔직히 너무 오래됐다 나온지 아아 아이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내가 너 같다 그리고 문제는 손이 안따라져서 절대 못하겠다 아 그것도 이마 어 에브리틴 차 한 이틀 밖에 안해봤긴 한데 좀 어렵더라 온 핫캡 그니까 오 뭐 뭘 후기하고 ый 먹고싶지않아 흐에에에 아닙니다 형지 한마디야 응 철권중이라서 못함 아 나한테 온수라 했다고 음 소리가 좀 이상가봐 미치겠다 이 후두를 뜯어내야 되나 흐흐흐흐흐 이걸 고민을 하네 오우 오우 예 진하지 왜 적박으로 생겼냐 아이템이 나도 모르겠다 맨날 맨날 그 말 나오지 담물새끼들 노리고 만든거 같아 와 음 캔더 혹시나는게 심적으로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심적을 따지면서 내가 게임을 했었나 언제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덜 받고싶다 음 그래봐야 한 2%밖에 차이 안날 것 같긴 한데 2% 2%가 어디냐 그렇지 짱나 죽겠다 나 욕 욕설 1절 안했는데 18 3일 체급 먹었다니까 아니 그거 흔단 죄다 아 채팅 로그 봤는데 나 욕을 안 했다 남탓 조금 두세마디 했나 방금 전에 왜 먹냐 와 와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약간 신이가미 흠 흠 오 약간 신이가미 아 흠 아 아 빠른 천타 와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금요일에 점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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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랜덤 깨끗이야 빠르바르제완제완 빠르바르제완 빠르바르제완제완 빠르바르제완제완 빠르바르제완 뭐하네 똥제완 깡이 죽는다 깡깡이? 개재민 깨아악 오람차 너 오람차 너 야 그걸 왜가지고 말할수없어 아 난 오버지해야지 높아? 찌팔팽커 잡았네 사실 가고싶었던거 아니냐고 아 이거 넘겼다 야 옵지소리왜래 크냐 아 아 아 안녕하시인가 2 1 하지만 자리야 퍼플 자리야 얘 예쁘네 예 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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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나 진짜 어떻게 나 교수님 콧씨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제이프 갖고 하나 사이코패스야 진짜 쫙쫙 뜯어버리고싶다 사이코패스임 사이코패스가 많은거 같다 아니 인스타에 교수님 뭐라겠더라 꼿꼿이다 해놨는데 써도 되는거냐 이거 어 괜찮다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우 잘했세다 어 자리야 재밌지 뭐야 배움집 백킹볼 하는거 아니야 자리야 재밌지 아니 백킹볼 하는줄 알아 자리야 두려워 젠단 해와 자 이렇게 uestas 세민 아 그래요 발 발 세민 세민 발 세민 뭐야 짬 세민 아 어떡해 교수님 머리털 있는 모든 털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나 이거 어디있어 콧세민 씨라지 아 진짜 씨발 내 사진 올렸잖아 야 이 개 씨팔러 막 이거 못 잡냐 소스암에서 벨로 키울 때 뭐 돌개이야 뭐하냐 뭐하나 소스암에서 벨로 키울 때 벨로 키운다 어 여기가 오 파이로 핑크 좀 해봐라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팔 팔도 아파요 내팔이 아프면 내팔 아 무료 신기록 자리 안할래 끝나지 않는다 0승 짱난다 이거 이 우클릭 25번 25개 쓰는거 짱난다 에너지 저거 갖춰야돼 시발 우클릭 내보나면 장전이 되는게 말이가 있어 오 아 자리야 진지하게 어떻게 해 다클릭이나 써라 그냥 탱커니까 차트하는 김유리와 휴학하는 대형집 사라질성이 난다 아 아 따가워 아 따가워 망치 담뱃빵 내주고 방패 어 노래를 다르네 아 우리 도구 쉑은 힐난하고 뭐하냐 아니 도구야 그냥 끌어야지 오 나침반이다 오케이 아니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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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비벼 그렇지 비벼 오 잘하 존나 비벼 존나 못하네 잘한다네 그렇게 자질 비벼 아 그럴까요 아 교수 때문에 열 뻗쳐서 안될까 아 아니 심지어 내가 드랍하고 싶거든 아니 전공필수야 전공필수라고 정무필수야 정무필수야 나 어디 구조해 또 어 청량 정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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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팀 정무필수 파이로에다가 누구빅 교수 판선상 해 투 스피 승 이팔 이 정무필수 야 와, 이 쒀끼는 못 오브네. 힐러는 잘하는데, 틴포가 못 살이. 할 수 없네. 죽여라. 딜로 씨 집 매년이... 딜... 매달도 못... 열리겠지? 에이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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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 열자 개거풀련 모르겠다 힐러할래 그냥 제발 MZ1 복사하는건 좋아 아이씨 아이씨 나 이거 아... 이 씨 됐다 다 뒤집가놨다 강하기 좁은 손재로 오오오 모오 교수하는 니다 시퍼레 다 썩째 욕하는데? 와 미친녀러 뭐냐? 옹구수 확보검 이제 시작해야겠다. 가자. 잠깐만 CPU 절전보다 안 풀어놨나? 아.. 뒤지면.. 나이 15연승은.. 아 왜 또 피한다냐고. 깨워 깨워 그냥 깨워. 아.. 비싸다. 이걸 반응하네. 왜이래 왜이래. 아.. 카운트같은데. 껑수님 언제 끝나나요? 아하. 비밀이다. 아빠 빨리 끝내고 와. 아 알았어. 쿨 돌아. 시 Sergei 잡았다. 벤의 목소리를 내다가. 아뢰 무릭이트 개졌네 그냥. 크룰드 오 종량이네.. 기록량.. 정량 좋아유. 정량고리는 대형. 동대 잘달아 잘달아서 그렇네 10세 또 정신 못차리고 돌아가네 정신 차리라이 폭탄으로 방금 오고 싶은데 위험해서 폭탄으로 버티하면 되겠느냐 나 그대에게 드릴게 있네 오케 맞고 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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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카츄라 폴리카츄라 왜 높지? 나갔다 왔다 폴 폴리카츄라 폴 악 폴 폴 폴 야 브리기트 이거 개좋네 진짜 괜히 랭크에서 메인 힐러로 쏘는게 아니라니까 기분 나쁘네 카오스 있는데 16% 그 뭐냐 행성만 나왔어 연결보색 잘 나왔다니 어 희망이 인정해 아 까비 깨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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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새끼 침새끼 뒤에 뒤에 개 아니야 어 비방템이다 원래는 신호였겠지 불이기 때 왜 운디를 어째서 개새끼들아 정신 안차리냐 왜 억제서지 진짜 정신 안차리네 이것들 역탄 먹자 누가 먹는게 미친 짓인 것 같긴 한데 재렁 미친 짓인 것 같긴 한데 아냐 진짜로 Deu 이미지가 가늠이 안 돼 아니요 진짜로 이제 어떤게 달려볼까 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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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데미지는 현재 한 방당 175 모두 노벼벌리시니까 아 뭐하냐 누가 좀 치료 좀 이 씹새끼 아 롤 해야지 롤 해야지 이런 이런 시작된 건가 그래 아니야 과제는 뭐라 해야지 이거 지킨 사람은 그건 아니지 나 늘러 가야 되는데 나가 사라져라 다 모크 아니야 또 뇌 안 쓴다 또 뇌 안 쓴다 또 뇌 안 쓴다 아니 뇌 좀 쓰고 게임해라 오케이 개똥도 씨팔 갈아 마시면 약이 되는데 이거 깨 되나 누가 말이냐 벗어 아니 뇌 만졌구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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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래 후 끝나지 않는 랭크 랭크 연장전화 보인다 그런 언제 와라고 했어 언제 와라고 했어요 언제 와라고 했어 언제 와라고 했어 네 데미지 25 25 1 Japanese 펜이 세게 있어 아 뭐야, 너무 슬세 걸었나? 집니다 맛있어 칼 안먹겠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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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